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야권하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세력인데 여기에 조국혁신당이 가세한 형국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야권 전체가 뒤집어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일단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선거 전라도에서 군수선거가 두 개 있죠. 재보궐선거인데요. 영광 여기서 뒤집어진다라고 합니다. 여론조사 나온 걸 보니까 놀랍게도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똑같더군요. 약간의 차이지만 조국혁신당에 앞섰어요. 이렇게 되니까 난리 났겠죠. 어쨌거나 민주당으로서는요. 텃밭이 무너진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조국이 흔든 영광 달리간 이재명. 선거 결과 여하에 따라서 잘못되면 민주당의 지도부 전체가 위기에 빠진다. 호남 위기론에 군수선거 뛰어든 이재명. 영광에서 조국혁신당과 접전 여론조사의 촉인장. 1심 선거 공판과 경쟁자 복귀의 리더십 강화 등등 이렇게 되어있죠. 모든 게 지금 이재명으로서는요.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1심 선거가 지금 두 개가 기다리고 있고 금년에 곧 이제 터지죠. 여기에 지금 그동안 개점 휴업 상태에 있던 야권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인사들 중에 소위 차기 주자들이 몇 명 있잖아요. 이재명 독주지만 여차지 가면 뛰어들어서 판을 흔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번에는 그런 대선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 딴지일보라고 있습니다. 딴지일보.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실까요? 바로 김어준이 최초로 자기 사업을 했던 게 바로 이 딴지일보입니다. 일종의 인터넷 신문이죠. 그러니까 김어준이가 지금의 김어준하고는 다릅니다. 이 당시에 김어준은 괴짜죠. 괴짜. 그때는 좌파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파도 아니지만 좌파도 아니고 그냥 돈벌이하기 위한 괴짜 정도 보시면 돼요. 이게 아주 오래됐습니다. 거의 한 20년 이상 될 거예요. 샤운즈가 벌써 20여 년. 이 딴지일보가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여전히 김어준이 여기에 대표로 있죠. 과거에는 이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 이렇게 불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야후가 네이버가 완전 뜨기 전에 야후가 1위 포탈일 때 그때 이 딴지일보의 이야기가 자주 올라오고 그랬었죠. 그런데 요즘은 아주 초라해졌죠. 그렇지만 김어준은 둔갑둔갑해가지고 지금은 엄청난 존재가 되었죠. 저쪽 좌진영에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 단지일보에 자유게시판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정청례와 조국의 포옹, 청례당지기라는 인물이 이런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드디어 두 분이 영광에서 만나셨네요. 이렇게 사이좋게 형제처럼 선의의 경쟁을 하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화이팅. 이게 뭐 문제냐? 이러십쇼.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야권이 이것 때문에 발칵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본색이 드러났다. 이런 이야기죠. 보시면 이런 식이죠. 자유게시판. 여기에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었죠.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서 여기 사진도 같이 찍어서 올립니다. 이렇게 조국하고 여기 정청례가 지금 여기 후보 사무실에 가서 지금 이렇게 다정하게 폼을 잡았잖아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하고 관계가 지금 이 정도 관계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저쪽하고요. 조국혁신당하고. 그 관계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혁신당 후보 사무실에 가서 국민의힘의 유력 주자가 혹은 나름대로 중량감이 있는 어떤 정치인이 가서 저런 식으로 그 당의 이준석이죠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대표는 허언하지만 간판사단은 이준석 아닙니까? 둘이 다정하게 손잡고 마치 이렇게 지원해 주는 듯한 저런 액션을 벌인다 했을 때 이걸 과연 허용할 수 있는 국민의힘 혹은 더불어민주당 분위기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정말 발칵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죠. 자 여기 그 아래 댓글의 댓글 대댓글이라 그러죠. 거기 보십시오. 흐뭇합니다. 감사. 이미 예전에 찍혔다고. 이미 저 영상에 좌표 찍힌 듯 하네요. 원래 24 초기부터 정청렬 의원 조나기 깠습니다. 허허허. 그러거나 말거나 옳은 길은 가는 거죠. 자 민주당 지지자 호소 모이면서 민주당 후보를 옆에 두고 민주당의 중진이 타당의 대표를 소개하는 영상 제목에는 조국과 정청렬의 만난만 강조하고 민주당 후보는 빠져있고 저 자리가 조국 대표 소개하는 이벤트 자리인가요? 민주당 후보 개무시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연출하지 않고는 이런 영상 나오지 않을 것 같네요. 누구 기획인지 총수가 내려가 만나는 모습 보여달라 말했다고 이런 모습을 연출한 것인지 외부에서 우연히 조우한 것도 아니고 선거에서 건물 내부 행사에 경쟁하는 상대당 대표를 초대하고 인사 나누는 영상이 칭찬받을 일인지 그것도 민주당 후보를 옆에 두고 이게 할 짓인가? 여기서 말하는요. 총수가 뒤에서 연출한 게 아닌가. 이런 모습을 연출했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총수가 누굽니까? 바로 김어준이죠. 그래서 이 정청례는 뉴리티비가 전해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요. 여기는 사실 수박입니다. 그래서 걔 딸들은요. 정청례를 믿지 않아요. 정청례가 친문이다. 저건 그리고 언젠가는 이재명 뒤에 등에 칼꽂을 인간이다라고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돌연 이런 행위가 터진 거죠. 그리고 그들이 보는 가장 뭐랄까 부담스러워하는 좀 이렇게 견제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김어준이죠 김어준. 김어준을 견제합니다. 굉장히 견제해요. 그러니까 김어준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 중에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정청례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김어준도 달리 말하면 친명이 아닌 거죠. 여기도 이재명과는 사실을 지금은 아닌 것처럼 행동해도 사실상 때가 되면 이재명에게 칼을 꽂을 등에 칼 꽂을 인간 중에 한 명이다. 김경수를 아마 갈아탈 것으로 그들은 보더라고요. 김경수 아니면 조국 둘 중에 한 명이다. 좌우지간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지금 이게 인터넷 공간에서 지금 벌어졌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정청례는 정말 웃기게도요. 버젓이 또 이걸 자기 쇼츠 영상에 올렸어요. 이런 식으로. 조국과 정청례가 영광에서 만났는데 라고 이렇게 쇼츠 영상. 정청례는 어쨌거나 이 유튜브를 갖고 성공한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정치인들이 직접 유튜브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성공한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쨌거나 구독자가 30만 명 넘었고 주로 정치적 이야기는 안 해요. 주로 소소한 일상을 보여주는 건데 음식 먹을 때 간단하게 하나 찍어가지고 올리고 이런 식이죠. 어쨌거나 여기 보면 여기 뚝 환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도 의도적이다. 노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러니까요. 개딸들이 정청례 지금 저거 그대로 주면 안 된다. 원래부터도 정청례를 사실 친명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친명처럼 보이는 것은 그냥 겉으로 행동이 워낙 과격하고 샘 발언을 많이 하니까 이재명하고 영혼의 단짝처럼 보이겠지만 다르다라는 거죠. 라인이 완전히 달라요. 문재인 그리고 김호준 이 라인으로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들이. 거기에 김경수 조국이 그들이 내쉬고 싶은 차기주자죠. 자 이렇게 되니까요. 조국당 망언 이렇게 분석하는 글도 나옵니다. 김민석이 현재 친명을 대표한 그야말로 호위무사 아닙니까 수석 최고위원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할 만한 이야기 이재명 가로운 것을 가장 열심히 긁어주는 인물이 되면서 이래야 개딸들이 이재명 다음으로 치는 정치인이 됐죠. 지금 현재 김민석이가요. 김민석은 조국당과 각을 세워 민주당표 그대로 흡수하려 한다. 그래서요. 이 김민석의 전략이 맞다라는 거죠. 조국당은 이에 말려서 각을 세우는 식으로 정의당의 길로 갈 것이다. 그나마 대가리가 좀 나은 털보 김호준은 정청례 시켜서 조국당 민주당 관계에 좋은 걸로 포장 중에 있다. 전혀 좋지 않은데 이것을 개딸들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요. 물밑에서 본격적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이냐 조국이냐 조국이 만일에 아웃될 경우에는 김경수가 오겠죠. 이런 혈투가 지금 전라남도 영광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거기는 언론조사 결과가 한 번 나왔어요. 거기서 뭐 한 1% 차이로 0. 몇 프로 차이로 조국당이 이기고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전라도에서 직이라도 하면 민주당에서는 앞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재명이가 지금 자칫하면 큰 사태 터집니다. 혹자는 그렇습니다. 이재명의 리더십이 확 흔들리면서 당내 기반도 붕괴될 수도 있다. 그게 사법 리스크가 하나만 1심에서 하나만 들어가도 엄청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위전교사건 중에 한 개만 피선거권 박탈되는 그런 어떤 선거만 딱 떨어져도 이재명은 드디어 지지율이 붕괴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것도 한 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 당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재명 대표를 약간이라도 약간 비판하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자기는 아닌 것처럼 행동했지만 결국에는 민주당을 잡아먹겠다라는 심보가 지금 드러난 거죠. 조국이가 조국 신당이 범진보 진영의 중도층을 이탈하게 한다. 민주당이 몫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민주당 당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원이었던 적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비명 대표가 되겠습니다. 문재인의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이재명 니하고 내하고 한 번 붙어보자. 완전히 결투 신청서를 던진 거죠.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지민비족 그게 역대급 사기예요. 지민비족 지역은 민주 비례는 조국 자기는 조국혁신당은 지역의 후보도 한 명도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연장선에서 보면 이 조국의 뜻이 어떤 건지 다 드러나죠. 서성반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지금 개딸 중에 한 명이 되어 있죠. 민주당이 호남의 국힘이라고 너희는 국힘 꼬붕당이냐 이게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조국혁신당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호남의 국민의힘이라고 지금 비난한다 그러죠. 조국혁신당에서 이걸 보고 지금 민주당 개딸들 지금 발칵 뒤집어진 상황 들 끓고 있습니다. 서성반이가 이렇게 짧은 두 줄 걸렀어요. 또 받아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분이 터졌다. 야권 전체가 지금 거대한 전쟁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광 곡성군수 선거를 마치 저와 이재명 대표 간 대선 전초전식으로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독점 아닌 경쟁으로 가야 된다. 민주당과 국회에서 협조한다. 이런 식으로 치고 빠지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사실 속셈은 이재명을 어떻게든 죽여보고 싶은 이재명 사라졌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인간이 계속해서 한 몸인 듯 한 편인 듯 말하면서도 실상 어떤 중요한 선택 상황에 오게 되면 등에 칼 꽂는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우리 우파보수 애국자유진정에서는요 강건육 불구경하는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불길 활활 타오르라고 부채질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불난지배 부채질을 해야 된다. 자 여기 보시면요 호남의 국힘 조국혁신당 발언에 민주당이 격분했다. 이것 때문이죠. 곡성 영광 재선거정 설정 교과 호남의 표심을 보게 되면요 여기는 한 번 쏠리면 한쪽으로 싹 쏠려버려요. 무섭습니다. 표가요 찢어지지 않아요 잘. 그냥 가는 쪽으로 확 하고 이렇게 대세 따라 흐름 따라 쫙 움직여간다고요. 이게 이제 좌진영 특히 호남 민심이 그것에 거의 통달해 있다. 이걸 보고 정치 감각이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정치적 선택 판단이 찢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사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세가 간다 싶으면 그쪽으로 옮겨 타요. 지난번 총선에서도 조국당이 비례대표에서는 전라도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도 여론조사 해보면 호남에서 민주당이 40 정도 나오면 조국 혁신당도 20% 이상 나와요.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죠. 그래서 기반 자체가 전혀 없는 게 아니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이가 또 호남에 대한 홀대가 좀 많아서 솔직히 보면 지금 대표 중심으로 거기 이제 핵심으로 보일 수 있는 최고위원들 중에 호남 출신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그리고 호남 쪽에 물가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명 남겨놓고 다 그냥 갈아치워버렸잖아요. 이낙연하고 대결했던 고자리 한 명만 그대로 박아놨죠. 어쨌거나 이 발언을 말이죠. 여기 사무총장이라는 인물이 조국 혁신당의 황 사무총장이라는 인물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호남의 국희입니다. 24일 조국 혁신당의 황현순 사무총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호남의 국민의힘에 줄잘 서면 공천 이꼴 당선이라는 공식을 후보와 공약 이꼴 당선이라는 공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일파 만파 상황이죠. 이러자 지금 민주당에서 발칵 본격적으로 견제할 수밖에 없는 이대로 만일에 선거가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지고 조국이가 이기는 쪽으로 가게 되면 진짜 이재명으로서는 렘덕 비슷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금 호남에서 이겨보려고 지금 난리치는 조국 호남에서 한 자리만 이겨더라도요. 조국 지지율이 올라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올라갑니다. 물론 감옥으로 가겠지만 그렇게 되면 기반 자체가 조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어떤 트렌드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터지고 있는 겁니다. 뉴스 보면 광주 차전 조국 영광 곡성 재선거 민주당과 경쟁하면 유권자가 행복하다. 이게 완전 궤변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과 경쟁하는 자체가 야권으로서 볼 때는 그게 분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걸 유권자가 행복하다. 그러니까 조국이가 가만 보면 국회의원은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정치를 한 적 없어요. 사실은 타고난 선동가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sns를 하면서 이런 짧은 글을 많이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이슈 파이팅 프레임 짜는 걸 할 줄 아는 거야 이 사람이 제 생각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정치했으면요 야권에서 1등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역대급 인물이 됐을 겁니다. 인물도 혼신이 안 되다가 키도 그냥 뭐 진짜 뭐 크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감옥에서 썼고 그리고 10년간 피성거권 박탈 이쪽으로 모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 또 이렇게 후보를 말이죠. 민주당에서 적을 두고 있던 사람 탈락한 사람을 또 이렇게 후보를 줬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네 분이 치열하게 터졌습니다. 같은 당은 아니지만 사실 네 분이라고 해도 되겠죠. 조국당 민주당 텃밭 넘본다. 민주당이 텃밭 중에서도 이 전라도에서 민심이 어느 정도 굳혀지면요 이 수도권으로 올라갑니다. 이 민심이 그대로. 왜 전라도 민심이 중요한가 하면요 지금 수도권에 각 지역 출신 중에 가장 많은 데가 전라도입니다. 1등이에요. 압도적 1등입니다. 그래서 전라도를 홀대해버리면 수도권도 무조건 진다. 이런 논리가 가능해요.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전라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고요. 여기서는 당연히 당선은 불가능하죠. 많이 나와야 10% 15%쯤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역선거 같은 경우에 그러나 조국은 사정이 다르죠. 이재명을 잡아먹겠다고 지금 덤비는 거죠. 후남의 국힘 조국혁신당 발언에 민주당 격분 무소속 양재희 조국혁신당 장현지지 선언 영광군수 재선가 정말 점입 가경이죠. 이대로 가게 되면 조국혁신당 쪽에서 한자리는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발칵이죠. 한자리도 허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쪽으로서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부라부라라 내려갔습니다. 그쪽에서 앞으로 선거기간 동안 자주 거기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선거대책위원장의 그쪽에서는요 박지원을 내셔죠. 박지원을 전남 재보궐선거 결과 주목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위기다. 이런 거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민주 쇠빙선 내렸나 쇠빙선이 뭡니까 얼음이 얼어있는 바다를 뚫고 나가는 배잖아요. 조국혁신 선거 뒤에 안 볼 거냐 막 밀어붙이겠다라는 거죠. 이제 조국혁신당 내이들은 우리의 적이다. 앞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요 이들 뒤에는 배우가 있다라는 거죠. 문재인 김호중 같은 이런 배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잡아놓지 못하면 나중에 정말 크게 동티난다. 큰 문제가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책사들은요 여기서 허용하면 안 됩니다. 두 자리 다 이겨야 됩니다. 라고 절대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 모르습니다. 그런데요 극적으로 나중에 둘이 타협할 가능성도 약간은 있어요. 왜냐하면 부산에 있는 금정구 거기하고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이기고 싶은 게 둘 다 똑같죠. 사실은 그런데 조국인은 부산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고 호남으로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야권의 메인스트림은 어쨌건 호남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왔고 그런데 이재명으로서는 금정에서 이기면 그야말로 현실점에서 최고의 승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쯤 서로의 내게 주고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다. 너무 지금 앙금이 커져 있죠.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서로 간에 난타전을 넘어서 본격적인 전면전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가 수도 없이 지금 많이 뜨고 있죠. 자 문재인 김어준 조국 김경수 이들로 한편이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에 사실 유시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대부분 비명으로 볼 수 있는 김부견도 들어가고요. 이낙연에다가 정세균에다가 이런 사람들이 한쪽에 다 있고 그 반대쪽에 이재명이가 있는 거죠. 그럼 이재명은 딱 보면 김대중도 아니고 노무현도 아니고 그냥 이재명이야. 그 중에 그 주변에 새로운 어떤 약군의 흐름 좌파의 흐름을 만들었죠. 자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불이 이제 붙었습니다. 크게 붙기를 바라고요. 그러자면 강 건너에서 부채질을 하면 이 바람이 약하잖아요. 좀 더 가까이 가서 뭔가 이렇게 공작이든 선동이든 우파도 그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냥 활활 타오르도록 말이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